이성 오빠 이성 오빠 이성 오빠 거의 뭐? 진짜 완전 실패가 다 됐네 어 인사했어 언제요? 오빠 이렇게 눈에 뵙는데 어 저 어떻게 해요? 자기가 자기가 앉게 오빠야 오빠 저 좀 멀리다보니까 거의 완전 실패 이거 어떻게 주는 거예요? 이게 밑에야? 아 밑에 아니 오자마자 너무 앉아있네요 이제 이제 시작이 됐어 어 저기 말해 이성 오빠 이성 오빠 이성 오빠 이성 오빠